안녕하세요. 원장님이 벌써 오프닝 인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6시 땡 하고 부랴부랴 왔는데 조금 늦었어요. 죄송하고요. 유인물들 갖고 계신 것 같고 내년도 1월부터 개강 스케줄은 첫 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아요. 1차 과목 중에 저는 어법하고 손해사정이론을 가르쳐요. 과목별 선생님들의 강의 일정은 다른 선생님들부터 말씀을 하시도록 제가 시간을 배전하게 하고 저는 나중에 다 몰아서 한 번에 어떻게 수업할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. 그러면 처음 과목은 자동차 대인실무를 맡고 계시는 오용환 선생님 모시라고 해서 오 선생님의 수업 계획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.